우와 엄청 잘했어 다 폼들 미친듯이 올라오셨네요 너무 쉽잖아 저쪽 방 한번 다시 가시죠 줄리아 네네네네네 순간적으로 뒤에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연결 왜 이래도 음 음 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마지막 아 웃겨 남았죠? 그 어떻게 뭐지? 보고 형 아 마문이 형 우리 한 거 뭐죠? 우리 지금 임페르노 했지 그러니까 어저께요 첫 번째는 더스트 했고 그 다음 남은 건 핵시설 뉴크밖에 없어 아 그래 아이비젠 좌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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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살아있네 개복태원 살아있네 개복태원 쪼쪼쪼쪼 누가 진다고요? 무지님이신데 가 핵시설로 에서tt 와중에 주쾌 주kas 저쪽에 통화가 안돼 porque 거시기 그거 정해주세요 진영 아 진영 어디부터 할거야? 어 저희 뭐부터 할래요? 야 나 렉 먹었다 다시 와야겠다 뭐부터 하실래요? 어 우리가 이거 테러부터 하자 그럼 누구 한명 안들어왔는데 누구 안들어왔지? 아 나 나 멈췄어요 다시 들어갈게요 네 승전 딸 수 있는게 테런가요? 네? 뭔소리 아 우리가 그게 안돼 우리 팀이 그게 안돼요 C4 뭔소리 우리가 C4가 안돼 거의 로컬.. 로컬 발음이시네 C4 4 4 로컬 발음 한번 들려주시죠 함군님 C4 C8 야 진짜 8이 C8이잖아 C8 4 4 음 로컬이야 한국 로컬이야 아 그니까 이제 상대표님 나가주세요 아 개건님 감사합니다 뭘 또 내쫓자 아 안녕 나 못들었어요 늦게와서 아 저희 거기는 대퇴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 네네 네 네 네 뭐시무시 노지 도꼬 노지상 도꼬 아 여깄네 하이 하이 넘어가자마자 나가래 핵시설 진짜 오랜만인데 아 핵시설이구나 그래도 핵시설은 느낌 아니까 길 대충 그냥 이거는 진짜 발소리만 잘 들으면 다 잡을 수 있어 그럼 되게 도용해야겠네 맵이 작기 때문에 쇠 밟는지 쇠를 밟는지 흙을 밟는지 시멘트를 밟는지 만 잘 들으면 돼요 석석석석석석 사실 이 맵은 항상 꼴지였습니다 전 전 이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그러십시오 전 몰라요 이 맵 흠 아이 뭐 제가 뭐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노돌리님 좀 똑바로 해 좀 해주시구요 아이 저 잘하고 있잖아요 아까부터 굴리야 내일 몇시 일어나? 나 여섯시 일어날건데 취사병이야? 아유 취사병보다 더하지 아 한 다섯시 반부터 일어나야될거 같은데 시작한거 맞아요? 대.. 이거 로딩인가봐 나 왜 또 멈추지? 아 배고프다 빼빼로 빼빼로 빼로빼로 먹어야지 굴리야 내일 메뉴 뭐야 아참 그거 2등병한테 물어보는거 아니야? 하하하하 야 2등병한테 물어보는거 아니야? 야 굴리야 내일 저녁 내일 아침 뭐냐? 하하하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린놈이 벌써 반찬이구나 지적하겠습니다 쟤가 밥 안만들었는데요 나오지 이제 요즘 애들은 하 쟤가 안만들었는데요 으아 쟤가 안하고 쟤가 안하고 쟤가 안하고 쟤가 안하고 쟤가 안하고 쟤가 안하고 네? 뭐라 했어? 가가라뇨 Um 으악 zel 아 최영님 저 샷건 너무 좋아하네 진짜 저걸로 혼내야 되겠다 저 샷건으로 저 샷건 제일 좋아하네 아주 세상 태어나들 탁 力은 진짜 못하겠다 어떻게 하냐 fitted au 무슨 소리야 이게 샷건 샷건 누가 스피커 이까에 다 서 아 어 아 아 아 아 진짜 뭐야 내일 파닥 파다 아 내일 비 엄청 원당 내일 저녁에 파닥 해줘야 돼 야 내일 저녁에 원불로 파닥 해줘야 돼 역할이 뭐야 임무가 뭐야 다 해야지 임무분 남자 아니야? 아 그래요? 아 나 지금 배고프니까 빼빼로 먹고 있잖아 조용히 해봐봐 일단 닭을 염장을 해야돼 염장? 어메? 아 끊겨 염장 일부러 염장이라고 했겠죠 염장이 뭐야? 염지하는거 왁구님 왁구님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지하로 가죠 그냥? 미드로 해서 미드로 저 저 저 저 따라오세요 아니 우리 방어하는거 아니구요?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뭐라는거야 염장 다 절로 가는거 보니 제가 야드를 보겠습니다 야드 오는지만 말해줘 염 싸우지말고 빠져 죽지말고 우와 야드로 다 시크릿 까나봐요 오케이 싹 다 없어졌어요 님들 들어오세요 시크릿 갑시다 시크릿 내려갔어요 어 뭐야 뭘 또 왔어? 와 개빨리 오는구나 시크릿으로 달린거라 아이 미친 아유 그 초 아유 젠장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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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양이 함구쪽이 아이 뭐야 함구쪽이 이랬다 저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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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우 날고싶어 컬님 머리를 쏘세요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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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살짝 1mm만 올려 쏘세요 네 오케잇 올려 쏘라니까 앉아서 오네 어디서란거야? 지금 지하 지하 비 오른쪽 오른쪽 그래 거기야 오른쪽 있어 오른쪽 나의 오른쪽이야 아냐아냐 어 누나 모르겠어 어 그 왼쪽 왼쪽 그렇지 팔팔을 쳐 팔팔을 쳐 와 무십잖아 너무 잘한다 하지마 됐다 노지야 타이밍 좋게 딱 들어와줘가지고 어 딱 쏘고있더라고 정답 줄줄 왜 줄줄 다 나가 왜 다 둘리 따라가기 아 왜 나한테 와 나 왜 나한테 오냐고 같이 가자 시크릿 안갔어 시크릿 안갔어 왔네 시크릿 왔어 왔어? 아 시크릿 사무실 하나 거기 총 내가 떨궈놨다 둘리야 오른쪽 사무실 구멍 야 내려가야 돼 노지야 뭐해 거기서 노지 없다 노지야 야 무슨 샷건이 저리 세 노지야 그 구멍으로 내려가 어 빨리 빨리 아니야 아니야 그냥 세이브해 세이브해 총 세이브해 온다 너 이거 맵 모르지 너 야 거기 밑에 밑에 아 조심해 조심해 가지마 가지마 아이고 지금 죽었다 야 거기 있어 뒤 뒤 뒤 뒤 야 오른쪽 구멍 아아 음 발릴 냄새가 사지 말까요 네 아 벌써 샀는데 아 벌써 샀어요 샀어요 너만 사 어 나만 살게 나만 살게 이걸 어떻게 뚫렸지 그 뭐야 쟤네는 유피인가 그거 들고 있어서 그런가 시크릿이 어디지 그 현대기가 총을 안살줄 알았는데 사고왔어 노지야 노지야 여기 지하로 내려가는데 아 나 여기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또 시크릿인가 보다 시크릿 온다 또 시크릿 온다 또 시크릿인 것 같다 왔어 왔어 와아 총썼어요 천양이 앰포 아아 밑에 문 폭 썰 때 하나 폭 썰 때 왼쪽 하나 아 양념만 했네 다 내려갔어 다 양념만 했어 아아 안돼 굴리 좋은 총 사놓고 오른쪽 나이스 티 가지마 그냥 가 가지마 그냥 가 가 가 빠져 빠져 터진다 다 샤샤, 한 분이 죽었다 잘해 잘해 돈이 싼? 오지가 돈이 너무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럼 싼 총을 뭐야 왜그래 알트탑하셨군요 아니 총 얼마나 빠른가 쏴봤는데 아 야드 보기 무서워 너무 일루와 어 야드 또 야드 숨어있다가 가야지 내려가란 소리 아씨 줄리 감사 아 10포떨 아 시크릿 어 오케이 내려가요 야야야 야야 야야 쪼매라 설대 앞에 설대 앞에 둘 앉아서 쏠걸 따라가면서 쏘다가 설대 앞에 둘 샷건이야 샷건 천양이 천양이 잡았어 천양이 잡았어 아 진짜? 그럼 끝났어 거기 정리됐어 C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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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떨권네 먹고 A갔나봐 줄리아 올라가 위에 위에 올라가자 뭐야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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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진호 올라 안에 있어 설, 설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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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툴리아 넷 80일 더 겁나 밀리는 데 40 90 30 왼쪽 같은데 30 70 30 30 30 30 30 30 나이스 저기 문 안에 있나 체체 한번 소리가 나 아이고 오우 뒤에 있었네 야아 아 제가 야드 볼게요 제가 야드 볼게요 파마스? 야드 겁나 많이 와 차라리 빨리 야드를 털러 가는게 나을수도 있어 에일 아무도 안보이는구나 왔다 아아 어디야 지하구 내려가 지하구 내려가 다리 다 내려가 크라노아 내려가면 될거야 크크크크크크크크 이곳개 크 치고 봤다 봤겠다 완전 다 총사고 왔네 일단은 내가 봤을때는 그냥 일단 전체적으로 다 맵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건 사지 말까? 사야되나? 산사람들이 있어서 사자 저기가 아이고 다 중총을 가지고 오니까 얘가 길어가지고 뒤로 돌아버릴까? 내려올줄을 몰라서 또 나 또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 총 왜이렇게 안맞냐 샷 샷 그거 먹어 설치합니다 설치합니다 설치해요 설치 내려갔어? 아 이거 원래 시티맵인데 왜이러지 어디로 간거야 아이씨 어 형 뒤에 아 누군지도 몰랐어 하 왔곧 실력이 곧 형이다 하아 영택이요 나 아니다 신내자 다 맞자 어 천양이 내일 운동오라고 그래야되겠다 하하하 어 야드 안갔다 야드 아니야 야드 아니야 야드 아니야 야드 아니야 에이야 에이 에이 아 아 다리 부러졌다 바로 어 아 어 누나 봤잖아 방금 아 어딨어 바로 밑에 바로 밑에 형 바로 밑에 형 아 뭐야 바로 밑이 아니고 저쪽 건너편에 있잖아 그게 특경이야 특경 바로 밑에 있었어 바로 밑에 있었어 바로 밑에 있었어 아 재우스를 샀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돌격 한번 할까 아이 이 맵은 시티맵이라서 돌격하면 좀 나중에 총 너무 없을때 야야야 에이 그 어디 여기 어디야 와아 진짜 미쳤다 여기 노란색 총 있는데 뭐라그래 누나 여기 C4 다운 지금 누나가 있는데 나 있는데? 여기 B 램프 앞에 아아 아 램프 램프 적 배수 뒤로 빠진다 샤아 지겼네 샤샤샤샤 아 좋은 쪽 좋은 쪽 좋은 쪽 아 흐흐흐 흐흐흠 흐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다운다 다운다 어디야 어디 아따 야드 아 들어온다 들어온다 빠져 야드 야드 둘 아이스? 뒤로 돌아야되겠다 뭐지? 둘이 앞에 누나 거기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 아 아니다 잡았다 오야 어디갔어? 10분만 지킵시다 오우 나 쏠뻔했어 오 2총 좋은데? 실례야 뭐라고? 아 쏠뻔했어 오 2총 좋은데? 여기있니 진호야? 어디야 어디야 아냐아냐아냐 그냥 쏜거 함군 남았어 함군 함군 함군이야 아 옆집에 김치찌개 먹는다 냄새 개맛이 나이스 나이스 좋아좋아 이거 좋구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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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집 와이파이 빌려 쓰면서 김치찌개 먹는거 같고 뭐라그러는거야 지금? 아 맛있겠다 뭐 아 그 그 뭐야 이어폰 빼봐봐 내가 와이파이 쓴다고 이어폰